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아쉽게 줌 인터넷이 20원 차이로 아까 방금 이지현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듯이 20원 차이로 체결이 안 됐는데 사실 제가 줌 인터넷 편입을 하는 당일에 업계, 이쪽 시장에서 이거를 정치 관련된 종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은 제가 현재 아는 상황에서는 저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오늘 상승했던 부분들은 가짜뉴스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았지만 이제 충선을 앞두고 여론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뉴스에 따라서 지지율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짜뉴스 관련된 이슈는 부각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중에 또 VI 발동을 하기도 했었는데 20원 차이로 3280원까지 가서 아쉽게 체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제가 1차 목표가 도달을 했을지라도 더 보려고 했습니다. 더 보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1차 목표가 안 갔지만 2차 목표가를 올려 둘게요. 2차 목표가 올려 두고 5,100원으로 2차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주가 자체의 지금 일봉 차트 한번 보시면 애초에 올라간 게 없습니다. 올라간 게 없고요. 그리고 요즘에 AI 쪽 관련된 이슈 그리고 가짜뉴스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도 바닥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끼가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한번 시세 타면 강하게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물론 1차적으로는 4,000원대 매물에 대한 부분들 소화를 해야겠지만 우선은 조금 더 높게 잡아놓고 추후에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짜뉴스 관련된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물론 이게 어떤 누구의 관련주다라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어떤 뉴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이런 뭐라 그럴까요? 제안에 대한 부분들,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부각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가짜뉴스 판별하는 AI 기술력을 이런 대회가 있었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거 1등이 있다는 이력 때문에 가짜뉴스 관련돼서는 결국에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편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편입했던 종목들 보면 제주 반도체에도 급등수기 좀 나오기도 했었고 오리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익철 터치되면서 한 20% 정도 수익을 확보하면서 편출이 됐지만 결국에 시장의 트렌드를 우리가 먼저 잡는다라는 부분들은 남들이 주목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스토리를 좀 짜보면서 부합했었을 때 들어가야지 조금 더 기대 수익,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 변동성, 그게 결국에 리스크입니다. 그 리스크 대비해서 조금 더 손익비가 높은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미증시에 휴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런 관망세가 좀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뚜렷하게 큰 변동성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종목단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제 쉬어갔던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제 포트가 10개였지만 덕산하이 메탈이 어제 익절가 터치되면서 포트에서 편출이 됐기 때문에 제가 굳이 지금 포트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번 달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반도체 플러스 한동훈 장관 관련된 종목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면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는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방산주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넣어서 에라이진 엑소니 2차 목표가 물론 크지는 않지만 10%에 가까운 수익을 챙기기도 했었고요. 대부분 신성이엔지나 펨트론이나 제우스 이런 애들이 사실 1차 목표가는 더 높게 됐습니다. 하지만 익철 터치되면서 포트에서 편출이 됐기 때문에 수익률이 커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자료도 한번 보여주시면 오리콤 그리고 제조 반도체 이런 종목들 20% 이상 수익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매매하는 스타일 자체는 애초에 너무 급등한 상황보다는 어떻게 보면 한 번에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 파동이 나왔을 때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입을 하더라도 뭔가 심리적인 안정감이 상당히 높을 수 있는 매매를 항상 지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보시면 지금 제가 그동안에 손절가 터치돼서 두 자리 때 10% 손절된 게 딱 휴마시스 한 종목입니다. 물론 11월달 시장이 좋았다고는 하지만 9월달 10월달 제가 생쇼에서 1등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기복 없이 매매를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결국에는 제가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지 않은 상황에서 트렌드를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팟스넷도 1차 목표가 도달 이후에 제가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노 시뮬레이션 자율주행 쪽 관련돼서 여전히 추세는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오 엘리먼트라는 기업도요. 제가 공개 방송에서 수차례 강조드렸던 종목인데 이 파동 자체를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 자리 한 번만 봐드릴게요. 이 지오 엘리먼트 한 번 보시면 지금 주가 자체의 위치를 한 번 보시면 이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당겨서 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N자형 상승 파동의 초입 구간에 다시 한 번 위치를 하고 있고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도요. 보통은 거래가 없다가 이 첫 번째 파동에서 약간의 유의미한 반등이 나옵니다. 거래가. 그런데 이때가 바로 유의미한 이 장태 한복에 실렸던 거래량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 돌파 나와주면 충분히 이전 고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계속 공개 방송을 말씀드리지만 어제 하락했던 부분들은 그냥 단순히 일시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축구 전술표 한 번 보여주시면 제 전략. 오늘은 어느 포지션에 이 종목을 넣어야 될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종목들 제가 그동안에 반도체 종목들 목표가 달성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측 윙백 자리 사이드 수비 쪽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크게 부각받지 않은 상황이지만 순간적으로 치고 올라갔었을 때 순간적인 스피드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종목 발빠른 종목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바로 종목을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종목은 테슬라 밸류체인에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지난 오늘 아침에 어떤 이슈가 됐냐면 이 테슬라 중국에 관련해서 이제 FSD라는 풀세이프 드라이빙이라는 그 관련된 사용설명서 관련된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중국 테슬라 차이나에서 검토한 건 맞다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찌라시성이 아니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테슬라 쪽 관련된 밸류체인을 좀 찾다가 그리고 최근에 전방산업에 일부 IT세트단에서의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28개월 만에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면서 온 디바이스 AI 쪽 관련해서 이 부품 업종에 또 관심을 받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오늘 바로 그 종목을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은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가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현재가는 37,900원이고요. 종목명은 사마콘덴서라는 기업입니다. 자 요즘에 여러분들 온 디바이스 AI라는 관련된 또 새로운 키워드가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생쇼에서 편집했었던 칩셋 미디어 바로 이 NPO 관련된 종목 대표적인 수혜주로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 나왔던 게 EUV 관련된 종목들 미세공정 관련해서 이야기 나와서 제가 최근에 공개 방송을 말씀드려서 급등 나오기도 했지만 생쇼에서 최근에 또 다시 한번 SNS 택을 제가 편집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다음 쪽 관련해서 이제 온 디바이스 쪽 관련해서 이 MLCC 쪽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만두체 구동을 돕고 있는 이 전력제어 수자 이 MLCC 쪽 또한 앞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이런 성장 드디어 28개월 만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그럼 결국에 이 소비에 대한 부분들 그동안에 부진했었던 이 동사의 실적도 결국에 이 MLCC 쪽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 IT세트 이 범용 MLCC에 대한 이런 수요가 전방 산업의 역성장으로 인해가지고 부진을 했지만 이제 서서히 어느 정도의 저점을 찍고 업황 회복이 되고 있다. 그럼 여러 가지 뭐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이 전방 산업에 대한 이런 수요 회복 그리고 또 한 가지 테슬라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 예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 이 드라이브 인버터 사용되는 MLCC를 공급했다라는 이슈가 또 2022년도에 또 부각받기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잘 참고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자료 한번 보고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 물론 이 MLCC 쪽에 대한 이런 전방 산업을 보시면은 뭐 디스플레이, IT, 모바일, 오토모바일 이쪽에 있습니다. 오토모바일 이쪽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그동안에 부진했던 부분들은 이 소비 쪽에 대한 이 IT세트단에 대한 부분들 근데 모바일 쪽도 그렇고요. 앞으로 뭐 PC 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IT세트, 이 IT 제품에 대한 이런 판매가 조금씩 개선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좋고요. 특히나 이 DC링크 캐패시터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쪽이 성장하게 된다면은 이 부품 자체가 반사익을 좀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DC링크 같은 경우에는 직류 전력을 교류 전력으로 바꿔주는 캐패시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요즘에 또 자율주행 쪽 관련해서 이슈가 서서히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수포트에도 이노시뮬레이션이라는 종목으로 지금 두 자릿대 이상의 수익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업황 회복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이 전장용 MLCC 쪽 관련해서 수익성이 기존에 있던 범용 MLCC 이 모바일 폰에 들어가는 부분들보다 조금 더 수익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제는 주가가 저점에서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자리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테슬라가 중국에서 완전주행 FSD 출시에 대한 이야기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테슬라를 또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본다면은 또 관련해서 밸류체인에 대한 이런 관심도가 또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 주가의 탄력성 자체는 지금 당장은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는 않고는 있지만 애초에 지금 지수 자체가 상단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상단에 기술적 저항을 잡아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밑에서 최대한 과대낙폭주들 이제 업황 돌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지수가 조정이 나왔을 때 하반경직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 받아보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mlcc 굉장히 좀 오랜만에 듣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저의 어떤 경험상 봤을 때 사막콘덴서 같은 경우는 거의 실적하고 되게 많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전기차나 이런 어떤 프리미엄이 붙었을 때 말고는 일반적인 어떤 상황들 속에서는 실적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여주는 그런 종목인데 실적이 좀 저는 궁금합니다. 이번 4분기도 그렇고요. 뭐 직전 분기도 그렇고 실적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현재 좀 현재 주가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동사의 올해 실적 예상 실적은 약 매출액 기준은 한 3천억 정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한 10% 13% 정도 이제 최근에 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사실 근데 주가 자체가 이제 실적에 대한 물론 모멘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업황 회복에 대한 부분들 그동안 실적이 부진했던 거는 업황 자체가 전방 산업 자체가 부진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영향을 받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매크로나 이런 부분들 실적 회복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내년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4만 1천 원이고요. 2차 목표가 4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2천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 4만 9천 원 5천 원 5천 원